이번 시간에는 Beyond Compare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eyond Compare라고 하는 이 도구는 파일들 간의 차이점을 비교해주는 보통 Diff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이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전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파일들 간의, 버전들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병합하고 충돌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잘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실행 환경은 윈도우와 리눅스를 제공, 리눅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유료입니다. 대신에 30일 동안은 무료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Beyond Compare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 중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환경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eyond Compare를 가장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파일이 여기 있다고 치죠.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Hello World 1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고 여기다가 Hello World 1이라고 접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요. 복사본인데요. 자 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파일에는 제가 Hello World 2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 Select Left File for Compare라고 하는 이 윈도우 컨텍스트 메뉴가 추가가 됐을 겁니다. 이것은 Beyond Compare의 기능인데요. 즉 비교를 할 때 비교하는 대상을 왼쪽과 오른쪽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개념이 차용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비교 파일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비교 파일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비교 파일을 정해서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Right라고 적혀있지 않고 그냥 Compare to Hello World 1.txt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면 이 두 개의 파일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Hello World 2.txt라는 파일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Hello World 1.txt 파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파일을 열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화면이 분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Hello World 1이라고 Hello World.txt 파일이 적혀있고 오른쪽에는 Hello World 2가 적혀있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차이점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 여기에 있는 2가 서로 다른 텍스트다. 서로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를 보시면 이 두 개의 다른 점을 한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 head.php라고 하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php 파일이 있다고 치죠. 언어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언어건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제로 php를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head.php라는 파일은 head.php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head.php라는 파일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에디터를 열었고요. 자 왼쪽에는 head.php 파일이고 오른쪽은 head.php 파일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왼쪽에 있는 타이틀 부분을 삭제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타이틀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왼쪽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있지만 왼쪽에는 있는 상태죠. 오른쪽에는 없어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디에 적혀있는 아이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바디라고 적었습니다. 바디 아이디는. 그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파일의 내용을 제가 다르게 만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head.php와 head.php 파일을 동시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compare를 누르시면 한 번의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위쪽에 보면 head.php 파일이 왼쪽에 있고 head.php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파일과 오른쪽에 있는 파일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파악하려면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왼쪽에는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빛사인 무늬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 줄로 비교를 해서 내용 간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간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도움이 되고요. 이 위쪽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 하면은 이 차이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있고 왼쪽에는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부분은 요만큼의 코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body, id 값이 body로 지정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쪽에 스크롤인데요. 현재 이 파일 전체를 요만큼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차이점이 위치하는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것이 요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Beyond Compare를 이용해서 디렉토리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개의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개의 프로젝트인데 서로 다른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같은 소스트리인데 거기서 일부 파일들만 수정된 두 개의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위에 것과 오른쪽 거를 복수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compare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Beyond Compare가 실행이 되면서 왼쪽은 OpenTutorials.org.module.connector 오른쪽은 OpenTutorials.org.master 라고 이렇게 파일의 디렉토리에 이름이 적혀있고 그 각각의 이름 밑에는 그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되어있는 부분은 뭔가 차이점이 생겼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이렇게 잿빛으로 표시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파란색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자 붉은색이 표시되어 있는 쪽은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변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가만히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내용이 변경됐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변경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파란색이 표시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특정한 파일이 또는 디렉토리가 추가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aca.php라는 파일이 붉은색으로 왼쪽이 표시가 됐죠. 그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파일에서 왼쪽에 있는 파일로 변경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파일에 어떤 내용이 추가됐다. 추가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acl이라고 하는 파일이 어떻게 다른지가 표시가 되는데 자 왼쪽은 제일 위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은 제일 위에 부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ot-session.php라는 파일이 있고 왼쪽에는 그 파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디렉토리 간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도구,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비욘드 컴페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